지난 9일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 의회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이 양주시 교육정책을 말하다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비전과 기대를 주제로 양주시 섬유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포럼 현장에는 양주시 교육계 관련 공무원, 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재웅 경기도 의원이 진행을 막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정종민 교수가 교육발전특구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정종민 교수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특구의 주요 내용으로 꼽으며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은 돌봄의 강화임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이경은 늘봄학교 장학사, 정기근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팀장, 호태영 전 양주시 교육정책팀장, 윤이나 양주시 교육공동체 대표, 이우연 디림돌 자립생활센터장, 이지현 양주시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형 늘봄공유학교의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 운영으로 돌봄과 사교육 격차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공교육 강화 등 지자체와 지역대학과의 연계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준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주요 내용에 장애인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비전, 기대도 토론장에 올려져 장애인, 비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양주시로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 24일 중복을 맞아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내 어르신이 보다 건강한 여름 보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중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실 농협 하나루마트와 가까우 가치가치의 후원 모금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내 어르신 약 200여 명에게 여름철 대표 부양식인 삼계탕이 특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100원부터 2만 원, 5만 원 해주신 후원금으로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시는 어르신들 복지관에서 음식 드시고요. 올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임실 119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로 함께 참여해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주었으며 복지관 직원들은 웃음과 친절한 언행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해서 장례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중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돼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과 함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의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 전남 광양시 불암사는 지난 20일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작품 100여 점을 상설로 전시하는 유물전시관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개관식에는 정윤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의장, 김종호 광양문화원장, 신명옥 광양불암사 이사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신명옥 광양불암사 이사장은 40년 넘게 품어오셨던 유물을 전시해 주신 박성영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선조들의 문화유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유물전시관을 개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유물전시관의 첫 선을 보인 유물은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부여산수기문전, 가야토기, 세모양토기와 통일신라시대 금동입상불, 수월관움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연꽃문이 석재살이함, 김종호초성화 등으로 각 시대의 불교유물과 민속자료, 서책이 다양하게 전시됐습니다. 이에 정윤화 광양시장은 불교유산은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결국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암사 유물전시관 개관은 매우 가치 있고 광양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화유산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태비 뉴스 김재상입니다. 복지태비 뉴스 김재현입니다. 복지태비 뉴스 김재현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22일 광양시청 접견실에서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포스코 GYR테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가 모여 장애인체육선수의 채용과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광양시와 광양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선수 추천과 채용 후 사후관리를 맡게 되며 포스코 GYR테크가 8월 1일 장애인체육선수 7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를 감독하고 선수의 근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GYR테크 이찬기 대표는 장애인의 안정적 재활과 경제활동 지원에 동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기관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인화 광양시장은 장애인체육선수 생활 안정과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는 물론 다른 기업의 장애인고용증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서로에게 각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또 개인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두렵죠.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항상 갈망하면서도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했을 때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다 축적이 되고 오픈이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붓을 날리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깡통의 캔을 발로 밟는다는 것 이 자체도 다 예술이 탄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을 해서 또 하나의 장르를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 컬리런 니 작가 작품의 형태는 명사보다는 좀 더 역동적인 동사에 가깝습니다. 각자의 구조 속에서 해체와 움직임, 결합이 반복되고 점과 선이, 면이 뒤섞여 본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가 될 때 비로소 형태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색채가 서로가 대비되듯 묻어가듯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였는데 여성의 이미지하고 남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둥둥 허공에 뛰어다니는 그런 움직임이나 해체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형상들이 보입니다. 그것들이 서로가 결합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이 되었는데요. 움직임의 이동은 파동을 일으키고 파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파동은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이 매개체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데 그로 인해 고요했던 연못의 목소리가 증폭되기도 합니다. 또 파도와 같은 표면판은 물과 공기 또는 땅이라는 두 가지의 경계면에서 형성됩니다. 두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반사현상 속에서 파도는 경계면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장애물의 계족에서 부딪히며 리듬을 이루는데 이는 삶이라는 과정에서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작품들은 어떤 사물의 관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어차피 현대 공동체 사회 안에서 구성하는 사회의 일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내면이나 심리나 감정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또 다른 형태로 풀어내면 좀 더 재미있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흥미로운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작업을 현재에 와서 좀 다르게 변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자기 변형이라는 주제로 해서 작가가 발전할 수 있게끔 하나의 메시지로만 충만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게끔 작가는 인간의 생체 리듬에 존재하는 시간의 차이를 3차원인 공간으로 불러드립니다. 4차원인 시공간의 연속을 3차원의 공간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극과 비구상적인 것 사이에서 대상을 표현할 형상이 필요합니다. 4차원의 시차를 2차원이라는 캠퍼스의 작가의 시간을 더해 3차원의 공간에 색채로 뿌려진다는 것은 꽤나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인터랙티브한 그런 아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작은 컬리넌이라는 작가가 시작을 오픈을 했지만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과정은 관람객들하고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작가는 이 혼란스러움과 모순을 즐기며 다양한 시간 속에서 다채로운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는 불빛과 풍경과 시간은 결국 컬리넌 니라는 작가를 형성하는 움직임이고 파동일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촬영기자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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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1호